엄마 젖을 먹이는 기간은 아기가 정하게 돼 있죠, 원래.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?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죠. 아기가 먹어야 될 거니까. 그래서 어머니들 사이에는 6개월이 되면 모유가 영양분이 없어진다.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유의 영양분은 6개월이 넘어가더라도 그대로 다 유지가 되죠. 되기 때문에 아기에게 모유는 그냥 계속 주시면서 6개월이 되면 아기가 운동량도 많아지고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유식을 만들어주시기 시작하죠. 그래서 이유식을 통해서 아기들이 다른 영양분을 또 섭취할 수 있으면 엄마 젖은 계속 먹이셔도 무방하고요. WHO나 UNSF 같은 곳에서는 최소한 2년은 먹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기가 원하는 동안은 엄마가 젖을 그냥 자연스럽게 주시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두 돌쯤 된 아기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먹는 나이입니다. 벌써 하루 3끼 어른들 식사 가까이 먹고 그리고 이것저것 간식도 먹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엄마 생각이 날 때는 엄마 품에 와서 자기가 엄마 젖을 잔스레 먹고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또 다 덮어놓고 가요, 지가. 그렇게 하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유 수유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모유가 점점 양이 줄게 되거든요. 자주 먹지 않으니까. 그러면 아기가 빨아보니까 젖도 나오지도 않고 자기가 먹어보니까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느 날 이제 엄마 나 이제 그만 먹을래. 그러면 그때 이제 젖을 그만 먹게 되는 거니까 어머니가 달력 보고 자, 이번 달 말일로 끊는다 이런 게 아니죠. 그래서 아기가 찾는 동안 그냥 쭉 주시면 좋습니다. 네.